자 이제 준결승 두번째 경기입니다. 골드에스리가와 막차스터 유나이티드 막차스터 유나이티드와 골드에스리가 두번의 우승과 두번의 준우승을 경험하고 있는 골드에스리가를 상대로 한 막차스터 유나이티드 쉽지 않은 승부가 될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자 윤두준 발로 추락합니다 1도 추락합니다 1도 추락합니다 1도 추락 시작하자마자 1초만의 골을 한번 슈팅을 한번 시도해봤던 윤두준 초반부터 공격을 상당히 매섭습니다 오늘 윤두준이 정말 전반 초반부터 상당히 전진해서 초반부터 이제 경기를 확실하게 좀 마무리 짓겠다고 확실하게 좀 마무리 짓겠다고 그런 플랜인데요 지금 레오 자 중앙에서 돌면서 양유섭 양유섭 때려내지 못합니다 막 안에 보이는 창범 하지만 조금 전에 윤두준 선수의 패스는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자 중앙에서 레오 밀어줍니다 그대로 아주 슛 강하내입니다 레오 시원시원하네요 다시 한번 좁은 공간에서 발맞고 터치아웃 레오 선수 레오 선수 레오 선수 레오의 첫걸 불과 1분 3초 만에 레오가 첫번째 골을 만들어내면서 골드3가 1대1 합성합니다 아 이거 뭐 순식간에 그냥 레오 선수 레오 때문에 보러 온다는 소리가 맞네요 아 뭐 이렇다 할 세러머니도 없이 그대로 그냥 배고픈 한 마리의 맹수처럼 골을 기록하고 있는 레오입니다 지금은 킥인 상황이었죠 바로 밀어진거를 뭐 그냥 외발로 툭 밀었는데 리키 가랑이 사이로 그대로 들어갔어요 다리 사이로 그냥 쑥 빠져버렸네요 아 공을 보고 발을 치적 갖다 댔습니다 다시 한번 끌어냈습니다만은 골드3가의 공격권 네? 근데 뭐 마테스토 유나이티드 팀도 지금 경기 초반에 만맞지 않은데요? 투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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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준의 두번째 골 아 정말 코날드 같은 멋진 골이었어요 지금 한 2분 정도 지난 상태에요 와 대단합니다 투준이 또 한번 골을 나면서 1분에 1분에 한 골씩 나오나요? 네 순식간에 그냥 뭐 바로 두꺼운